이재부터 어떻게 할 거야? 베르니 시끌먹적 하던데 우리도 한번 가볼까? 이런 꼴로는 안 돼 지금 가면 광기 군단장의 체면이 안 선다고 에이, 빌어먹을 녀석 처음부터 사사건건 내 계획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야 로테란을 그냥 뭉개버릴 수도 있었는데 잡종 배런 녀석과 가마잉 때문에 일이 꼬여버렸지 그 녀석들이 나를 아주 귀찮게 만들어줬어 바푸니카에서도 여신의 힘을 전부 흡수했다면 더 쉽게 계획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뭐, 하지만 됐어 나쁜 일도 있었지만 좋은 걸 발견했으니까 좋은 거? 새로운 배우의 등장이지 날 방해했던 그 꼬맹이 녀석, 아크의 계승자 말이야 어쩌면 우리 계획에 큰 도움을 될 수도 있겠군 정답 재밌겠어 그래서 이 무대를 준비한 거야? 그래, 무대와 배우가 준비됐으니 바야흐로 서커스의 시간이 다가온 거야 친애하고 증오하고 얄미운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럼 시간부터 레츠 슈파이브 똑바로 보라고 기대되지 않아? 이 몸이 바로 광기군단장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자, 맛보기는 여기까지만 기대해도 좋아 황유와 쾌락으로 가득한 광기의 서커스가 시작될 테니까 날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